동일산업 등 4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와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서울 남부지검, 금융위, 금감원 합동수사팀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씨와 카페 회원 2명을 구속 기소했고, 또 다른 카페 회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강 씨 등 4명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동일산업 등 4개 상장기업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약 361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. 검찰은 이들이 4개 종목에 대해 미리 약속한 가격에 반복해서 사고파는 통정거래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.